귀엽다. 귀여워. 이 아줌마가 원래 이렇게 귀여웠나? 뭘 그렇게 쳐다봐요? 보긴 내가 뭘 봐요. 웃긴 아줌마야, 정말. 근데 왜 자꾸 짜증을 내요?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왜 자꾸 그래요? 혹시... 카메라 가방 얼룩 때문에 그래요? 아니 그걸 유나 씨가... 설마 그거 유나 씨가 그런 거였어요? 요리하다가 소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... 됐어요.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카메라 뚜껑 깨진 거 때문에 그래요? 아니 그거 유나 씨가... 설마 그것도 유나 씨가 그런 거였어요? 아니 소스를 닦다가 뚜껑을 밟는 바람에 그만... 미안해요 동구 씨. 아 풀어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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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어요 동구 씨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화나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? 도구 씨! 아... 어떻게 해. 진짜 많이 났나 봐. 아..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나도 모르게 없는 책까지 용서해줄 뻔했는데..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귀엽지? 깜짝이야. 동구야. 너 여기서 뭐 해? 어? 아니야 아무것도. 청소나 해볼까? 왜 저래? 얼굴은 또 왜 저렇게 빨갛고? JTBC. JTBC.